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5월달이기도 해서 미래화해단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다녀와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다녀와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난달에는 애니시다가 정말 예쁘게 피어서 화해단지에 가서 눈호강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애니시다가 많이 없어서 구경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꽃들이 알록달록하게 많아서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일일이 제가 화분에 나와있는 식물들의 가격하고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같이 눈으로 한번 구경하신다 생각하시고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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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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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